이렇게 만들어주신 김영수 선생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김영수 트레이너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영수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김영수라고 합니다. 김영수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트레이너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트레이너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